흐흐흐흐흐 갑시다 군소 그거는 못 먹지 않아요? 좀 뭔가 먹기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어그로형 아니야? 수리스트리밍 같은 수리스트리밍은 차라리 식품이라기도 하지 그거 뭐 바다의 달팽이라더만 그거 어떻게 먹어요? 흠흐흠 군소 그 쇼치에서 뭐든지 군소를 200도에 티가무 가보면 맛이 어떨까? 궁금하지? 그 아저씨도 군소는 갖다 뱉다 뱉어버리더만 오바이트하고 진짜 먹을게 없진 않을텐데 옛날에 조상들도 그건 안 먹었을 것 같아 군소인가 뭔가 그거 흐흐흠 아잇 뜨거워라 그 아저씨 어 맞아 볼 때마다 관심 없음 들었는데 계속 나타나 진짜 진짜 유튜브에 지분이 있나 아 드디어 보안고난 3짜리를 열게 되네요 흐흐흠 아니 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거지 그걸 뭐 디스하거나 그런거네 저 개인적인 기호를 갖다가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물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흐흐흠 주영아 그거 언제까지 할거야? 냄비하나 냄비하나 씻는다고? 오케이 확인 너도 오늘 방송 안하냐? 오늘 방송해라 웬만하면 아 나 방송 끝나고 아 나 방송 끝나고? 이제 옆에 있으면 되겠네 내 옆에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한 이제 한 65%정도 진행한거 같으니까 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플레이가 가능 이런 메커니즘이 가능하죠 훨씬 총알도 덜 쓸테고 확실히 총 쏘는거는 키마가 존나 편하네 진짜 아 좀 이따가 어려움으로 좀 올릴게요 왜냐면 이제 탄약 탄약이랑 이런것도 좀 생기면은 어려움으로 충분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게 음 어려움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게 쉬워요 그냥 그냥 저기 체력만 체력만 더 많아질 뿐이야 어려움이랑 고통의 난이도는 딱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문에 낑긴거는 개어까였다 진짜 크흠 이거는 되게 미래에서 잘못 만든거야 아니 사람이 가운데 있을 때는 문이 안 닫히게 만드는게 맞는거 아니야? 어? 아니 맞잖아 아니 지금 현대에 있는 그 자동문도 그런데 이상하게 만들었어 흑흑흑 흑 흐흑 흑흑흑 예 향김에 왕까지 저는 이제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종합게임 현황이라던지 이런 것들 좀 할때마다 느끼는 거는 진짜 진짜 내가 방송 인생 자체를 첫 단추를 이거부터 했다며 사건 사과도 없었고 뭔가 좀 내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거 이제 행복회로인 것 뿐이고 왜냐면 집에서 이런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무슨일 있겠습니까? 아니야 코트야 사람 안박혀 종겜 비즈에서 사건 사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군요 백다리 찍고 방송 접었겠지 흠흠흠흠흠흠 아 진짜 그런 생각에 내 근성과 끈기가 있는데 자 아이작에게도 지금 굉장히 좀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 같은게 지금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작에게도 지금 굉장히 좀 형 넣어버렸네 아랫 ince 잠시 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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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시원시원하니 좋다. 잠깐만 근데 이거 특수공격은 어떻게 하지? 특수공격 특수공격 보조공격 아 이렇게 이렇게 어우 폴리샛 너무 깔끔하고 어 아 키마가 확실히 편하네 전력을 다 넣어줘야되나보다 여기는 아 어려움 난이도 이따 해드릴게요 난이도 차이가 뭐가 심해 그냥 피통이 더 많을 뿐이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게 아니에요 키마 잡으면 뭐 어려움도 족밥이지 아 뭐 어려움 해드려? 어 피통이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냥 아 가오가 아니라 진짜로 아 이거 땡겨오는거 뭘로 하더라 아 이렇게? 오케이 흠흠흠 좋아요 이거 카페 얼음이랑 해줄까? 어 뭐야 뭔데 아니 뭔데 아 이걸로 못두겠나 죽어 죽어 그냥 또 넣어야? 또 넣어야? 또 넣어야? 또 넣어야? 또 넣어야? 또 넣어야? 네 또 넣어야? 한번 딥 bit 또 넣어야? 그냥 arts 까쳐 인iern 너 니콜 맞아? 진짜? 혹시라도 내가 클릭해가지고 죽을까봐 안쌌습니다 왜냐면 아이작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정말 버팀목이 니콜이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엄청 유대감이 깊어요 얘가 보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더라? 치료 치료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치료가 스테이시스 구급팩 아 F 오케이 아 역시 개발자의 마음을 알았어 혹시라도 니콜한테 쏠까봐 클릭 자체를 막아놨네 콜오브듀티처럼 어 가라 이거 뜯어갖고 이거 뜯어갖고 대가리 찍어버려 대가리 찍어버려 음 어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흑 원작에서는 여자친구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차라리 이렇게 땡겨갖고 여자친구 데려오면 되지 않나? 아니 이게 너무 아깝다 이 거리 때문에 둘은 또 다시 멀어지는 거잖아 괜히 약간 좀 난 게임하다가 약간 좀 몰입 안 되는 순간 이런 거 그리고 하나 더 울타리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못 넘어 못 부서 대단히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못 부서 어 나무 울타리 같은 거 어 나무 울타리 같은 거 결국 둘은 못 만날 거 같아 원작에서도 니콜 찾아 삼만리 떠나다가 아이작이 또 쓸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스토리라서 아이제 뭔가 좀 약간 무전이 지겹네 무전 할 때마다 특징이 아이작? 너 혹시 그거 알아? 아이작 엄청난 사실 알았어 아 이제 좀 지겨워 그냥 무중력으로 뭔데? 아 얜 진짜 킹 받는다 갑시다 렛츠고 흠흠 여기 맞죠? 네 렛츠고 저장? 그딴 거 아네 상남자니까 자동 저장 외에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왜냐 죽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는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 상남자이기 때문에 상남자는 항상 어려움으로 바로 갈게요 네 어려움 수라 보여드립니다 상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갔던 맵인가요? 안 갔었네요 아 하나하나 참고 1부터 가봅시다 이거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은데 이거 귀하하잖아 아이씨 아이씨 에이 진짜 너무하네 아 꺼져 아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어요 에이 진짜 개 엇가였다 이건 으흐흥 피 ㅈㄴ 깎였어 지금 보너스를 먹기 위함이니까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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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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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려 죽어버려 뭔가 화양 방사기가 개개사기일것같아 느낌이 다음은 뭐야? 아 전력 끊겼구나 니콜과 아이장이 한때 좋았던 통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호주캐스트도 자연스럽게 하나 깨졌고요 자 마지막 방 아 아니 저 세번째 오우씨 오우씨 깔끔하죠?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방 갑시다 갑시다 방은 총 3개잖아 방 총 3개고 뒤로 돌아가면 있나보다 갑시다 앞에 있다고? 어디? 없는데요? 어디? 없잖아요 여기 뒤에 있잖아요 뒤로 갈게요 어 뭐야 뒤로 아예 못 가는 구조인데 아 뭐 아닌가보다 가자 가자 딴 데 가자 나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시다 자 자 메인 퀘스트 어 잠시만요 갔다 갔다 오케이 풀스파이브라는데 키보드 마우스로 이 게임 할 수 있나요? 예 차라리 스팀으로 사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누워서 또 스팀으로 하시면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 패드에 익숙한 저조차도 손목 푸널 증후군이 오더라고요 예 한 10시간 이상 패드 붙잡고 있을거면은 예 키마가 더 낫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키마로 쭉 할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애초에 게임 절반은 패드로 하고 절반은 키마로 하겠다 뭔데 야 여기 있었다고? 아 뭐 끝난기가 뭐 끝났나? 또 있어? 오케이 가면 될 듯 갑시다 흠흠흠흠흠흠흠 답답하지 않은 빠른 진행이 되겠네요 아 묵직한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이 좀 묵직했잖아요 원래 원작이 좀 묵직했잖아요 어 어디 어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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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라 가라 그래 일마는 뭐야 나랑 똑같은 체력 게이지가 있네 자 탄 좀 사볼 탄 좀 팔고 탄 좀 삽시다 음 어 슈트 레벨 4까지 올릴 수 있네요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네요 와 만원짜리 희귀하고 훨씬 비싼 전기부포 오케이 바로 팔게요 골드반도체 32,000원이면 아 3000원 부족하네 그러면은 차라리 요걸 하나 팔까요? 예 화염반도체 화염방사기 연료를 좀 팔고 자 아 드디어 수트 레벨 4 슬롯 26개 암우 15% 바로 갑니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가자 자 파킹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지렸다 지렸다리 아 이제 조금 뭔가 멋이 나네 갑옷 디자인이 정말 투박함의 끝입니다 에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아직 필요할거같은데 아니 아니네요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오우 로드 로드 좋죠 뭐야 아우 맛있어 정말 맛있다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어? 발사관이 왜 막혔어? 뭔데 광부들이 발사관에서 발사관에 포클런 방치를 썼나 봐 비컨은 그냥 첨부는 꺼낼 수도 없고 분명 방법이 있을텐데 소행성 채굴 구역에 있는 재련용 소행성 말이야 내가 저 소행성에 에스조이스 비컨을 부착한다 내가 저 소행성에 에스조이스 비컨을 부착한다 그럼 삼선의 발사엔 무사히 방송할 수 있을거야 그건 저 사냥이야 흠흠흠흠 이게 최선이야 에스조이스 비컨을 심기 일이 좀 꼬였네요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사질 1,2 외부사질 1,2 이걸 파괴하라고? 존나 빨리 해줄게 진짜 뱅뱅이 존나 시키네 뱅뱅이 개같이 시키네 자 사슬노가다 흠흠흠흠흠흠흠 흠 아니요 미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해버리니까 길만 딱 찾아서 갈게요 어 미안합니다 너무 나댔네요 흠흠흠흠흠흠 너무 banc 나도 이상하지 못했어 매크로무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뱅뱅이 나올줄이야 흠흠흔흠흠흠흠흠흠hl 바로 뒤져버놔 바로 뒤져버놔 아니 ㅅㅂ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탄약도 없고 이거 맞아? 탄약이 벌써 다 떨어졌어? 리퍼로 상대해야겠구나 팔만 딱 절단해서 오케이 오케이 얘가 안터지게 이거 거의 수술에 가깝다 얘는 여기 놔둬 잠깐만 이거 건전지 가지고 와야되네 이런 ㅅㅂ 자 빠르게 건전지 가지고 올게요 어쩐지 어쩐지 내 눈에 굉장히 좀 거슬리더라 얹어줘요 탁 안 걷지죠 직접 탕 탕 어 뭐야 아니 뭐야 ㅅ같네 와 갑바두른 네크롬호프가 올줄이야 나 진짜 여기까지도 예상 못했네 오케이 모든 위험에 이제 대비를 해볼게요 아 좀 싸가지 없었다 얘네들 음 아 근데 총알이 많이 없네 뭘로 잡아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은 여기서 던져놓고 어 아 아 아 어 끝났나요? 개지랄 끝났나요? 아 개지랄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아 또 오나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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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그거 띄워줄게 아이고 죽었구나 난 별로 안아프다 직접 팔에 혹을 떼줄라 그랬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두 방안을 죽여버렸죠 다 그때그때 무기에 쓰임이 있는 법이네요 자 포스건으로 여기 무엇이 있을까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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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좋아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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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고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갑시다 어 스테이씨스 너무 오랜만에 충전했는데 가자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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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우 잘가시게 중력사슬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중력사슬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굉장히 빡세 보이는데 아마 스테이시스를 이용하는게 아닐까 지금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오른쪽 왼쪽 뭔가 돌아가고 있고 이 중력 얘네들이 이제 그거 힘을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닌데 일단 스테이시스 충전을 좀 해볼까요? 뭐야? 뭐야? 뭔데? 아니 씨바 뭔데? 제발 제발 아까 거기서부터는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진짜 지지게 안 죽는다 약 어디갔어 약 약 어디갔니? 한대 치는 바람에 약 날라갔네 약이 없어서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작동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토르가 스턴 브레이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요 일단 스테이지에서 다시 한번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가 스톤 브레이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요 와 표면에 뭘 설치한다고? 다시 한번 여기 쭉 가면 죽을 것 같죠? 여기로 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수냐 여기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터져버리네 저기다가 SOS 모시기를 힘든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포길 수 있을까? 아 바로 바로 본죽 되네 뭐야 뭔데 시발 일만은 뭔데 뭔데 개새끼 진짜 짜증나 짜증나다 짜증나 꺼져라 좀 귀찮다 개새끼 귀찮다 개새끼 어? 어? 어 여기다 뭔가 아 마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양쪽 풍리 한 방식 갈기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서 스테이시스 일단 충전을 하고 어우 어지러워 스테이시스 충전소가 어딘겨? 저기있다 스테이시스 충전소가 저기있네요 3방을 땅땅땅 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3방 야무지게 때려볼게요 위치 잘 잡아서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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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했는데? 아냐 아냐 다시 돌아간다 뭐지 밀밀히? 군데불붐 둘 탁 둘 둘 셋 셋 빙글빙이 돌아가는 원만 공격하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원반을 공격해라 아니 말이 안되는데? 저거 아니고 슬슬 야마가 돌긴 하는데 뭔가 있겠죠? 방법이 자 일단은 여기서 원반 접시 모양? 원반 접시 모양 이거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코트에 원반 기계 내부 공격에서 내부 공격을 어떻게 하는데? 전력 원반 이거 원반이 아닌데? 아 이건 맞네 아이씨 에이씨 에이씨 비쏠 수소 자 갑시다 다른 쪽으로 가야되나? 어? 어? 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사슬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비컨을 어디다 짚는 거야? 하이씨 멈추고 이 사이로 나가는 거라고? 과연? 정말? 정말 그런 생각해? 와 이게 나가지네 와 존나 광활하다 진짜 지랄 지랄 왜 넌 또? 제발 갈 길 가라 나도 바쁜몸이야 아 아니 1번 무기 지금 타작이 없어가지고 지금 개빡치는데? 1번 무기 타작이 없어? 아 씨 아까 좀 싸울걸 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자 흠흠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상당히 집어넣어야 되네 데미지를 상당히 집어넣어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자 2개 없앴고 스테이시스 쏘고 렌 렌 또 와서 얘도 포개야되는거 아닌가? 외부사슬 2개니까 이렇게 포개는게 아닐거같애 아 여기서 하는거구나 여기서 뭔가 설치를 하는구나 그러네 심었구요 설치하는데 없겠지? 이것도 포개야되는거 아닌가? 일단 나가보자 아 외부사슬 파괴 다시 나가야되나보다 일단 스테이시스 다시 충전하고 다시 나가서 제대로 파괴할게요 행성을 뭘 좀 가지고 나가야될거같애 지금 탄도 너무 없고 힘든 상황이야 밖에다가 물자를 공급해야겠어 요거하나면 됐대 너무 늦게 나가는거 아니야? 좋아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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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 맞네 이렇게 하는게 맞아 왔다갔다 존나 시키네 어 스테이시스가 설마 여기있나요? 아이고 귀하다 참 귀해 뭔가를 좀 빡세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밖에서 불도 못쓰고 큰일 났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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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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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쓰고 나가야되는구나 와 존나 귀찮게 해놨다 이거 아니 양쪽 사슬 뽀개고 나가서 씨발 또 양쪽 사슬 뽀개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지랄병을 하네 와 뭐야 또 여기서부터 해? 개새끼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씨발아 빨리 갈게요 빠르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존나 알받네 와 진짜 세상이 역과 이래 세상이 역과에요 야이 씨 wär 씨발이잖아 우와아 안되겠다 아 나 진짜 총알 개부족한데 아 이거 진짜 갔다올까? 아니 난이도 아 넌 뭐야 뭐야 뭐냐고 씨발여 너 이씨 귀여워 아 잠 상점 어디 상점 아 스트레스 개받네 이거 상점 상점 아 상점 개멀어 이씨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할 수 있어 충분히 저 안에 있는 물자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뿐이야 맞잖아 이렇게 해도 충분히 멈춰진다고 박수 박수 암 now R b ли 아 이러니까 어려운 모드를 안하지 아 진짜 아 이거 에바지 너 어딨어 영 영 영 죽으라고 내가 아까 명령했잖아 내 명령 좀 들어줄래? 댐벼 댐벼라 띄어들어봐 띄어들어봐 둘 다 모여 둘 다 와라했다 나는 너도 먹고 너도 먹어 그리고 이걸로 니들 얼굴 갈아줄게 뭔가 부족한거 같다? 그럼 한번 더 먹어 갈아줄게 니들 얼굴 이렇게 너무 안죽는거 실화냐 진짜 진짜 와 안죽어 아니 죽을 때 되지 않았냐? 형 뭔가 되게 딜교 손해본거 같은 느낌? 뭔가 되게 딜교 손해본거 같은 느낌? 뭔가 되게 딜교 손해본거 같은 느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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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어 피 채워주고 갑시다 자 나가주고요 뒤로 스테이시스 충전 잊지말고요 으아 으아 자식 날 너무 놀라겠어 개노랬잖아 와 총알이 너무 부족해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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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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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하 미션이 제이였나 미션이 제이였나 네 제이맞네요 오케이 이제 채굴 제아실에 소행성을 발사 아 자 이제 발사만 하면 된다 자 발사만 남은 일입니다 자 발사합시다 드디어 발사 제발 터져버려라 이 개같은 소행성 찻 아이앵 명 XY 신세전 클래식 전관 all 자 정거장으로 갑시다 트램 정거장으로 도망쳐 도망쳐 훅 또 뭔가 나오나요 또 뭔가가 나와버렸어요 어.. 어..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도망차 또 오냐 또 오냐 또 오냐 또 오냐 또 오냐 또 오냐 오지마 오지말라고 총알도 없어 새끼야 총.. 총알도 없다고 개새끼야 나 얘만 눕히고 갈게요 제발 그만 괴롭혀 나 좀 살자 미친새끼야 그만해 오지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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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그만해 그래 기어다녀라 차라리 기어다니는 동안 난 도망을 가겠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문열해 문열해 세포 문열해 세포 문열해 이 혼자 나 지금 상점 가서 빨리 사야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빨리 상점을 가야될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상점 상점 아 스토어 파킹 스토어 상점 너무 반갑다 진짜 너무 반가웠어 아 플라스마 에너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일단은 14,000원 사자 14,400원 이제 나는 무쌍이다 스토어 갑시다 트램정거장으로 뭐야 어 왜 또 오냐 야 넌 진짜 크라는 지구 Veg 럭 aced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쟤 지겨워 죽겠다 진짜. 아 뭐야. 아 지겨운 새끼. 빨간 새끼 진짜 너무 빡친다.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끝까지 와. 더 놀라운게 뭔지 알아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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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이상하잖아 난이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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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갈 준비 작업대에서 뭐 작업을 해볼까요? 너도 몇개 모였나? 세개 모였구만 포스건 리퍼 좀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리퍼 은근히 괜찮던데 리퍼 갑시다 리퍼 갑시다 리퍼 키마루 바깥 제가 절반은 패드로 하고 절반은 키바로 하는데 이게 보니까 패드로 10시간 가까이 게임하는거는 손모가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금 노드 개꿀이었죠? 여기 뭔가 더 있으려나?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이거 마스터모아이구나 갑시다 방금 뭔 소리가 나지 않았나? 띵 소리 났는데 뭐노? 대형 고급백 좋구요 자 챕터 7 자 챕터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흠 흠 삼겨레스도 아냐 이제 키마로 하기 때문에 금방 깹니다 흠 아 왜 안 열려? 어 뭔가 이벤트가 있는건가 뭔가 이벤트가 있는건가 오케이 함교로 이동 으 자 조금만 더 흉내라는 건가 여기 함교 이동 세이브 필요 없어요 보통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 남자는 그런거 안합니다 어 아까 레벨 3 못열던 그 상자들 좀 열게요 전파샤나올 어 또 또 있어? 어디 어디 귀엽다 너네 참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sozusagen 해야야야야 너무 귀엽게 가졌다 내가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수술 좀 해줄게 아 넌 좀 오지 말아봐 아 왜 이렇게 까불어 아 진짜 일로와 팔 수술해줄게 일로와 꼭 가지고와서 넌 뭐야 너 죄송한데 알아 가 어? 너 그 몸으로 뭐하게 아니야 너는 내 패테라 아니 너는 내 패테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폭도 없는데 니가 뭘로 싸울라고 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느려 가버려 가 들어가고 형아 저도 사인해줘요 미안하지만 사인은 불가능하겠다 갑시다 갑시다 와 여러분 나 미쳤다 나 지금 안 잔지 좀 됐죠? 안 잔지 지금 18시간 정도 있으려나? 모르겠다 18시간 된 것 같은데? 19시간 안 잔지 19시간 20시간 가까이 방송 이제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예 20시간 가까이 방송하고 있는데 일단 깬지는 24시간 됐죠? 깬지는 24시간 아마 이거 다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난지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지 24시간이고 이제 이 게임을 깼을 때 나는 30시간 정도가 되겠죠? 예 근데 나 각성해버렸어 미친놈이죠 바로 재정해줄게 아 고맙습니다 나이젤 땡큐 아이유 아이유 어? 뭐야? 뭐야? 귀엽다 좀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서 안되겠다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줘야겠다 잠깐만요 여기 혹시 뭐 안턴 데가 있나? 스페이지스 충전 오우 달아 조금만 기다려라 극락왕생시켜줄게 어? 조금만 기다려 너를 뭘로 요리하면 좋을지 지금 내가 지금 생각 중이거든 일단 기본총으로 팔다리 다 뚫어질게 가자 어 뭐야? 아 뭔데 아 스트레스 존나 받네 내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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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을 해라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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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랄이지 이게 지랄이야 어? 이게 지랄이고 굳이 하나하나 내가 다 뜯어줘야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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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징그럽다 몇마리를 났냐 어 이게 너 뒤진거지? 얜 진짜 뒤졌다 너 뒤졌니? 뒤진거 맞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건방자 아 너무했다 진짜로 그죠? 털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제 가자 아 통장 열어주고 못 막아주고 저 이상할거 없으면 바로 나가주고 좀 찾아주고 아 아이고 리아쥬 안녕 산책 잘 갔다왔니? 방아진 들어왔네 어 3레벨에 열 수있네 창고를 하나 더 시작 실험 열어봅시다 어 어 달달해 어우 달달해 어 달달해 너무 달달하고 이동 오우 너네 뒤질래? 어? 몇 마리야 몇 마리 몇 마리야 몇 마리냐고 몇 마리 몇 마리 눕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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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방금은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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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시끄러워 뭔데 뭔데 또 너는 뭐 와 이색 이야 이거 일로와 아주 징그럽다 저 애들 자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가 맞겠죠 전기 연결을 일단 여기 서봅시다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연결해주면 안되고 있잖아 아닌가 미션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통신 어레이를 수락해야 돼 근데 통신 어레이가 뭔데 통신 어레이가 뭐야 아 근데 이걸 진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뭔가 통신 어레이가 뭐지 통신 어레이가 통신 어레이가 통신 어레이가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뭔가를 끊어야 되나 뭔가를 끊어야 되나 어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통신어레이가 뭘까 통신 어레이를 수락하래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이건 켜? 아닌데 통신 어레이를 수락하러 가고 싶어요 통신 어레이를 수락하러 가고 싶어요 통신 어레이를 수락하러 가고 싶어요 누군가? 어레이를 수리하라고? 중앙로드에 전력을 연결해 줘라 오케이 알겠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여기 지금 이거고 여기서 연결해줘라는 거잖아 이걸 뭔가 수리하라는 거잖아 여기 쫙쫙쫙쫙 연결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치 통신어레이를 수락을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중앙노드에 전력을 연결해주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수리를 하라는 거야 수리하는 방법이 없잖아 아 씨바 알았다 여기다 코 연결하라는 얘기네 아 뭐지? 배터리 배터리가 어딨어? 아까 그 찌릿찌릿한 배터리가 배터리가 어딨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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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라 반대겠죠? 일자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ㄱ자로 되어 있는 걸로. 얘는 여기다 연결하는 게 맞겠는데? 그죠? 아 반대네. 이거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원래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는.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내 몸을 비틀어서. 이거 아니잖아. 무조건 ㄴ이야? 얘는? 아 이렇게 밖에 안 돼? 오케이. 기다려봐. 떠돌리고 있는 거 다 한번 넘으면 되지. 이것도 아니야? 일자. 일자. 안 되는 거 있는 거고. 이중에서부터 뭐 하냐면 되겠지. 그렇지. 오오. 우와. 버리고. 일자. 일자. 아니야. 이거 세로로 되어 있는 일자가 필요해. 와. 씨발. 대가리 깨질 것 같아. 어지러워. 일자를 찾읍시다. 일자를. 아까 그걸 세로로는 못 끼우는 거지? 와. 존나 어지럽다.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일자. 일자. 너무 피곤하겠다. 세로로 되어 있는 일자를 찾읍시다. 저기. 저. 저거인가? 아니. 저거 기억인데. 아. 니은이구. 와. 대가리 깨질까. 아. 씨발. 다 모아보자. 일단 다 모아봐. 와. 이 사람 미치게 만들어놨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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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이거 연결되는 곳을 찾아서 가야되네. 아. 알았다. 이거 연결되는 곳을 찾아서 가야되네. 그렇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저 자리는 결국 아니란 얘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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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ema奇 구. 삼총 영리은이 필요해 영리은 영리은 찾았죠 영리은 그래도 일자를 찾아야 되는데 영리은 어차피 일자로 가야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러면은 역기역 여깄네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시겠지? 그렇지 맞네 역기역 다시 내려가서 천천히 하면 돼 전체를 다 있는게 아니라 딱 연결만 해주면 돼 일자가 없어도 되는게 그러면은 영리은 영리은 목적지로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영리은 한 번 더 진짜 찐 퍼즐인거지 미로찾기처럼 길 찾는 영리은 이니까 다 연결할 필요 없어 됐다 연결됐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똑똑하지 일자 아니 여기서는 뭘 똑똑해 여기서 표를 보면 될거야 일자가 아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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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거 맞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이거 안 이어졌어 안 이어졌어 이렇게 빼서 아니면 아니다 아니 됐다 아 어휴 힘들어 내려가고 싶어 여기로 누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서 카르시 다 통구방 어제 9시 반부터 방송했어 알고보면 되게 쉬운데 존나게 어지러울 뿐이지 아 개같이 받았어 진짜 J램에서 지금 J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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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알겠고 Valor 제발 제발 도착해 엉 어제 약발 방도 하고 했어요 가자 엉 난 이제 너따이 겁나지 않아 난 그저 아이템을 주는 내게 아이템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성지압 창단도 했는데 맞아 완전 알쳤어 아 노드 개꿀 노드 1개에 만원짜리 너무 좋아 갑시다 자로 이동 먹방한지 1시간 됐어 자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두개의 노드가 있는데요 이 두개의 노드를 포스건에다가 굳이 리퍼에다가 추가를 합시다 데미지 올리고요 연사 올리고요 용량 올리고요 좋습니다 바로 꺼주고 스타트 갑시다 갑시다 헉 뭐야 오 오 오 오 오 왜 던져 누구야 뭐야 오 뭐 오 이 사람 발 달라졌어 오빠 발목에 차졌어 공가시라 으응 낙지새끼들 갑시다 누군가에겐 재미있을수가 있고 누군가에겐 재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라는거 소원했고 그런거기 때문에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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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 갑시다 어우 징그러 저 안에 저 괴물 부라를 깨라 뭐 이런거 같은데 뭐 이런거 ADS 캐노를 사라 ADS 캐논 아 좋아요 노드 오 너무나도 많은 아이템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빡셈을 의미하죠 굉장히 빡셈을 의미합니다 엔특 프로봇 액척제의 을 흥 이건 뽀개면 되나? 아 이거만 뽀개면 되냐고? 아 이건 놔줬다 풀어줬다 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로 내가 봤을때는 저거 손을 어떻게 뽀개야 될텐데? 그렇지 아니 좋아요? 눈치를 봐 가봐 여기서 다시 해? 자 앞으로 세이브 해야 돼 저장 자 누드 감사해요 누드 감사해요 자 좌로 이동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밀렸네 아이씨 앞으로 저장해야겠다 존나 귀찮네 저장 지구 이제 새로운 타app 저장 나도 qur 되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